이번 엔하이픈 리패키지 앨범 디멘션 앤서에는 어떤 곡들이 들어있죠? 성훈 씨? 네 바로 블레이스트 퀄스트와 폴라로이드 러빈 근데 나쁘지 않은데? 되게 은편하네 딸기 요거트 같다 자 다음 해부터 이제 MC 쫌생기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제이 슈로우스인가요? 레몬 조사 레몬 간다 간다 아니 왜 아니야 맛있어 제이 형이 신 거 잘 못